내년 대선을 앞두고 여야 모두 새 지도부 구성을 완료한 가운데 오늘 전주에서 대권 후보 지지율 1, 2위 주자들의 지지 모임이 잇따라 열렸습니다. 이재명 경기지사의 대권 지지 모임인 전북 민주평화광장은 전주 교대에서 각계 인사가 참석한 가운데 출범식을 열고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습니다. 윤석열 전 검찰총장을 지지하는 전문가 모임인 공정과 상식 회복을 위한 국민연합도 전주 라마다 호텔에서 포럼을 개최했습니다.